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가 15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어제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.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개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폐막일인 이날까지 외국인 8만 명 등 관광객 153만 1천 명이 방문했습니다. 폐막일까지도 이른 아침부터 찾은 방문객들로 화천천 얼음 벌판은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. 축제 기간 축제장 주변 상가와 숙박시설에 관광객이 몰려 특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.